네. 다음 되겠는데. 오. 와우. 하하하하. 아 자 아. 잘한다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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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! 와우! 크림스는 위에서 시작될 것 같다. 와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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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. 이야 대단해요. 사실 아버님 박남정씨도 이 나이 때는 이렇게 못했을 거예요. 정말 대단합니다. 그때는요. 그때는 이렇게 아르켜주는 사람이 없었어요.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. 좀 가만히 지금 계세요. 저희가 다 띄워드릴 테니까 가만히 지금 계세요. 이거 얼마나 연습했어요? 한 3일 정도. 2, 3일밖에 안 했어요? 아빠가 직접 다 안무를 알려준 거예요? 네. 아빠 정말 대단하다. 아니 시은이는요. 제가 하나도 안 가르친 거예요. 자기 혼자서 그냥 화면 보고 연습했어요. 이거 막 깜짝 놀랐어요 아까 아저씨 마이클 잭슨. 뒤로 가는 거. 어떻게 하는 거예요? 그거 한 번만 다시 한 번 보여주면 안 돼요? 이거지? 이거지? 정말 대단합니다. 큰 힘을 가리키고. 그리고 박남이 역시 어떻게 그 유전자를 제가 봤을 때는 물려받은 것 같아요. 그렇죠. 리듬 타는 게 보통이 아니에요. 그래요. 점수 기대됩니다. 네 기대됩니다. 우리 꿀짱과 꿀탱이의 점수가 기대가 됩니다. 과연 몇 점이 나올지. 점수 보여주세요. 98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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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이번에도 기대가 되는 무대입니다. 깜찍발랄한 두 소녀가 뭉쳤는데요. 지민, 보아, 연. 큰 말씀 부탁드릴게요. 알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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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울고 울고 와던지는 나를 잊고 지진 벗고 왔던지는 날도 잊고 다른 다른 사람 사람 많아요 애 j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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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ja. 애 j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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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떤vers을 입고 갈까 공고 내 안 걷은 앞에 이런저런 거지 فасть. 이제 지금 질은 맘만 널 가요 그리 부디 이 옷은 모두 진부새블러니 가면 저기 댕시 보여요 가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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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은 달아 아주 예쁘게 제일 좀 비춰 이 사람 내게 폭파거리게 헤이야 헤이야 밝은 헤이야 나를 예쁘게 제일 좀 비춰라 이 사람 내게 폭파거리게 가라 가라 밝은 달아 아주 예쁘게 제일 좀 비춰라 이 사람 내게 폭파거리게 헤이야 헤이야 밝은 헤이야 나를 예쁘게 제일 좀 비춰라 이 사람 내게 폭파거리게 지금 이 방송 보시고 계신 우리 어르신들 일어나서 춤추시고 너무 깜찍하네요 안 봐도 뻔합니다 사실은요 이게 우리 후배들 노래 아닙니까 잉크의 노래인데 잉크의 노래죠 난 그 친구들 노래 들 때마다 별로 좋다는 생각은 아닌데 그런데 노예지한 친구들 그러니까 너무 좋네 정말 싫은 건 솔직히 얘기하시네요 달아 달아 그 부분에서는 정말 부름딸이 뜨는 것 같아요 너무 좋죠? 특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달아 달아 하면서 여기 싹 들어가니까 좋더라고요 달아 달아 어떻게 했지 한 번만 1 2 3 4 달아